안녕하세요. 안효진입니다. 오늘은 봄날의 가중 뮤지컬을 리뷰해보려고 해요. 봄날의 곰은 어떤 초등학교 2학년 1반의 전학원 학생과 그 학생이 같이 데리고 온 곰과의 이야기예요. 2학년 1반 학생들은 모두 조용하고 소심한 편인데요. 봄날의 곰이 전학원 이후로 반이 모두 활기차게 박혔다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동명의 소설책이 원작이고 어른아이로 유명한 송미경 작가님이 쓰신 글이라고 합니다. 공연을 보러 가면 이렇게 생긴 엽서를 선물로 주세요. 곰이 교실에 온 장면을 담고 있고요. 엽서는 총 4가지라 다른 종류가 또 있습니다. 봄날의 곰과 어린이들이 함께 재미있게 도우는 장면이네요. 그리고 봄날의 곰이 친구들과 함께 서있는 장면이고요. 봄날의 곰을 데리고 온 친구와 봄날의 곰의 모습이 담겨있는 엽서입니다. 공연 보러 가시면 자유롭게 엽서를 가지고 올 수 있도록 공연장 입구에 비치하고 있으니까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공연장 앞에서는 방명록을 작성하고 재원을 측정하신 다음에 입장하실 수 있어요. 이 곰토리는 곰지인데요. 저랑 지금 25년 넘게 같이 날고 있는 아이예요. 제가 되게 어릴 적에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은 곰토리예요. 아 그리고 곰날의 봄 리플릿은 이렇게 생겼고요. 지금 세오아트센터 대학로 세오아트센터에서 공연하고 있어요. 공연은 2020년 8월 30일까지라고 하니까 여름방학 동안 가족끼리 같이 보러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연을 보시면 어린이들이 공연을 볼 때 어떤 태도를 해야 되는지를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가족 단위로 보는 경우가 많아서 가족들의 새로운 추억을 남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19년의 주인공이 곰인데요. 이 곰 덕분에 연극 안에서 어린이들이 동물에 대한 귀중감을 깨닫는 장면들도 나와요. 실제로 연극 뮤지컬을 보시면 곰 놀이가 등장하는데요. 제 눈에는 이 곰 놀이가 굉장히 귀여웠어요. 하는 행동도 되게 귀엽고요. 말할 때도 되게 귀여웠어요. 이날 연극 봤었을 때 가장 기억나는 인물은 시원이였는데요. 시원이가 왜 기억에 남냐면 이 시원이 역할을 한 배우분이 발성이 성우 발성이셨거든요. 보통 연극이나 뮤지컬 하시는 분들은 특유의 그 발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발성과는 다르게 굉장히 정확한 딕션으로 목소리 연기를 해주시는데 귀에 그 속속 꽂히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 연극이랑 정말 잘 맞는 배우분이라는 생각을 했고요. 연기라는 것이 표정이나 행동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목소리로도 할 수 있다는 걸 알려주신 그런 배우분이셔서 아주 기억에 남습니다. 아마 연극 보러 가셔서 그 배우분을 만나시면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번 여름방학 때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집 밖으로도 잘 못 가고 학교도 못 갔으니까 부모님들께서 이런 문화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대학로로 내려오시면 좋겠어요. 방역도 철저히 하고 있고 재원도 재고 있고 방역도 작성하고 공연장 앞에 손소독제도 비치되어 있으니까 안심하고 오셔도 될 것 같고요. 관객들 모두 마스크를 쓰고 공연을 보았습니다. 귀여운 꽃날에 몸부로 많이들 놀러 가세요. 큐큐큐큐 그러면 오늘 ASMR 리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 잘 취해 저의 성공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